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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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진, 그중호 선밉니다! 석점 통과합니다! 이번엔 하, 박해진 박해진, 박지수로 선배로 왼쪽 볼파! 마무리까지 합니다! 할 말은 이렇게 만드는 플레이입니다. 지금 손을 또 바꿨어요. 그렇죠. 지금 오른쪽으로 가다가 본인이 자신의 왼쪽으로 손을 바꿨는데 손을 바꿨다는 부분보다도 이렇게 바꿨어요. 공격자는 시간 5초로 떨어집니다. 박혜진이 이동해서 던집니다. 3점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45도 정면에 박혜진. 먼 거리인데 쏩니다. 3점 들어갑니다.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박혜진 선수에는 왼손 돌파가 있었고요. 저버리면 7.5m 되지 않나요? 8m 정도 될까요? 아웃러버 상원 김민정 빠르게 던졌습니다. 성공이에요 김민정이면. 여민아 인사이드 노릇패스 연결. 나무대는 김민정.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혜진 선수가 올라와요. 짤라들어 온 김천을 제외하면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빠져있습니다. 좋은 움직임이네요. 김민정 덕전. 여민아 왼쪽으로 빼주고요. 골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거리는 프라이 마무리합니다. 좀 졌습니다. 3점. 좀 짧았어요. 2공을 잡고 마무리를 해줍니다. 강점. 이게 양인영 선수가 보이지 않는 실책이에요. 지금. 양인영 선수가 보이지 않는 실책이에요. 양인영 선수가 보이지 않는 실책이에요. 1. 양인영 선수에요. 문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